오늘은 좀 어때? 너 오늘 출주한다 그래서 내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 너 저번주 꽝먹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은 광어 꼭 얼굴이라도 보고 오라고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내 눈이 눈띵이 밤띵이 됐어 다크서클이 아주 무릎팍을 찢겠는데?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기 많이 잡지 말고 좀 애만 잡아 나도 다음에 가서 나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니? 항상 건강하고 나한테도 자려 썩을 놈아 안녕하십니까 첫짜락실입니다 광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어찌나 광어회가 먹고 싶은가 오늘 이렇게 왔고요 시방 여기는 그 비영향 배 타고 나온 뒤가 그 말똑입니다 말똑 야야들이 전투력이 겁나게 높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광어 전투력 칩전기입니다 그 전투력 낮은 광어들만 공략을 해서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출동! 출동! 전투력 낮은 광어를 찾아라! 광어띠 하도 눈티만인게 그냥 제정신이 아뇨 다해되면 츄리스토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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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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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